한투주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과 마감시황 전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시사님권 벤키스의 박재영입니다. 도움이 좀 됐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희가 바이오 헬스케어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방송을 하니까요. 한번 오셔서 구독 한 번만 좀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좀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요. 35포인트 올라가 코스닥이 9포인트 올랐는데 외국인이 다시 소폭이라면 샀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했다라는 데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사니까 역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오늘 조금 더 많이 오른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5포인트 올라서요. 2029포인트 비율로는 1.76%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9포인트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냈어요. 사실 코스피랑은 상승률 차이가 꽤나 제법 있었는데 막판에 확 끌어올리면서 코스닥도 729포인트 1.28%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개인이 오늘 4,799억 5천억 가까이 순 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기관이 3,400억 사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소폭 매수했습니다. 141억. 코스닥을 보면 개인이 725억 순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300억, 200억씩 각각 순 매도를 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 보면 코스피가 664종목, 코스닥이 811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하루였고요. 오늘 좀 특이했던 거는 원달러 환율이 9원 90전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좋네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위아나가 급락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위아나가 하락하긴 했지만 소폭 하락에 그쳤고 고시 환율은 또 역대 최저치 계속 갱신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화가 9원 90전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모레 금통이 있거든요. 이게 또 금통이를 어떻게 보는지 시장 플레이어들의 시각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제 환율이 내려간다. 환율이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원하는 약세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막 뜨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움직이거나 좀 빨리 빠진다면 괜찮을 거 아니야? 경기부터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왜냐하면 제가 시장 플레이어들은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럼 미리 빠져나가야지? 라고 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출 부진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어서 원화가 약세로 간 것도 있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전망하면서 약세로 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전문가 18명 중에 12명이 금리를 이번에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6명은 동결이었고. 그래서 내릴 거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 먼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강세된 거 보니까 안 내릴 거다? 이렇게 본 거다? 그렇게 외국인이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른 건 됐고. 우리 박정용 차량이 잘 맞추잖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재미삼아 한 번 해봐요. 저는 인하해.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인하해야 된다. 그거는 살짝 피해나가는 거고. 보통 결협은 인하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인하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인하한다. 인하한다? 네. 알았습니다. 인하한다.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내일 모레 금통위가 있습니다. 오늘 영향을 줬던 거는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괜찮던데요? 네. 4개월 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린 뉴딜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 이런 얘기하면 그린 뉴딜을 일자리 정책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6월 초에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전기차 관련된 주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였고. 오늘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촉진하기 위해서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남북 경협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중요 지표가 발표됩니까? 이제 5월 말이지 않습니까? 5월 말이 이제 슬슬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추정하는 7가지 지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 7가지 구성하는 지표가 뭐가 있냐면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 이게 6월 1일, 6월 3일 날 발표되고요. 중국의 통계국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업 PMI와 서비스업 PMI 이게 5월 31일 날 발표가 됩니다. 여기다가 유럽 경제활동 지수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커머디티 지수 S&P500 글로벌 1200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5월 달에 중요한 이유가 4월 달에 최악을 지나고 5월 달에는 이 지표들이 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지표가 V자형으로 반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 제조업 지표들, 서비스업 지표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아나가 홍콩 국법법 문제도 그렇고 또 미국과 중국이 워낙 작년 이래로 가장 지금 보면 굉장히 예리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위아나가 또 약세로 가는데 오늘도 좀 많이 빠졌네요. 위아나 환율은 오른 거고 위아나는 약세가 된 거죠. 오늘도 고시완율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역전쟁 한참 할 때 인민은행이 고시완율을 어떻게 고시하느냐 이거 가지고 촉각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위아나 절하 고시하면 미국이랑 또 싸우는구나. 절상에서 7위와 밑으로 내려가면 무역전쟁이 잘 해결될 것 같다 이런 기미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최근 위아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절하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12년 만에 고시환율로는 최저치 경신을 했다고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이 1월 달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전에는 환율조작국 지정한다고 하면서 관세에 물리는 거를 위아나로 해지를 해왔었거든요. 관세를 높이면 위아나 약세로 끌고 가면서 무역에 유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미국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한다고 협박을 하면서 못하게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는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위아나가 그때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 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한쪽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반대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이렇게 큰데 이거 다시 무역전쟁 하겠어?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움직임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위아나 0.12% 절하에서 고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7.1293위안 오늘 역외 환율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워낙에 최근에 각도가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 위아나 계속 절하에서 고시한다는 것은 무역전쟁이 다시 한 번 심각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하죠. 이례적이네요. 위아나가 이렇게 약세 고시가 됐는데 원달러 환율은 워낙 강세. 그렇죠. 10원 가까이 워낙 강세가 된 것도 조금 이례적이긴 하네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소폭을 산 것도 그렇고 채권으로서 채권 금리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그런 분위기가 있던 것 같은데 4월에 우리가 수출 금액이 20% 이상 준다 이런 얘기는 이미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물량도 많이 줄었어요? 네. 이게 2월, 3월에는 물량 자체는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수출 금액은 떨어졌었는데 물량은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 물량 12.6%가 감소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의 감소였고요. 물량 기준으로요? 그렇죠. 코로나가 확산되던 기간에 2월, 3월에도 물량은 증가했었는데 4월에 코로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주요국들이 공장을 다 닫았죠. 인도도 셧다운했죠. 자동차 공장들 다 문 닫았고. 미국도 자동차 공장들 다 문 닫았고. 그러면서 운송장비가 마이너스 40%. 운송장비라는 게 그냥 차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다 조립을 하지만 부품들은 다 한국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송장비, 자동차 부품 이런 거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마이너스 7.5%. 여기에는 휴대전화가 있을 거고 LCD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수출 금액도 22.8% 감소했고요. 수출 금액이 감소한 거는 10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 금액은 15.5%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이것도 국제유가 하락. 그래서 석유 및 석유 제품 하락 때문인데 이 얘기 계속 드리고 있지만 반대로 운송장비의 수입 물량 금액은 19%, 1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브랜드에 아마 인증이 돼서 아마 선적이 됐던 것들도 수입 자동차의 물량이 늘어나는데 기여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그러네요. 우리 자동차는 못 실어나려고 외산 자동차는 계속 대기표를 끊고 살려고 그러고 있고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개소세 인하하는 것도 외산 자동차에 유리한 부분도 물론 우리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마는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또 효과가 있으니까 철강업종이 오늘 올랐어요. 의외인데요. 네. 포스코도 올랐고요. 현대제철도 올랐고 중소형 철강주들은 급등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자동차 운송업도 괜찮았었고요. 건설도 괜찮았었고요. 건설도 괜찮았었고 항공도 괜찮았었고 그런데 철강도 굉장히 눌려있었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데 그거 왜 올릴까? 일단은 공급 측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브라질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기가 그것도 컨택을 해야지. 그렇죠. 생산하려면. 네. 공장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전 세계 2위 수출 업체라고 해요. 아마 호주 다음에 브라질일 거예요. 거기 이제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가 발레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생산 목표도 많이 줄였고 전체 캐파의 70%뿐이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줄어들었고 그런데 3월부터 중국은 다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해서 그렇죠. 철강석 수요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급은 감소했는데 수요는 늘어나니까 철강석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포스코나 현대대철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포스코랑 현대대철이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시 정상화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중소형 철강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미국의 US 스틸 예를 들면 또 중국의 방어산 또 인도의 무슨 스틸 있잖아요. 이렇게 메이저들이 있는데 그나마 전혀 문제없이 가동을 할 수 있는 게 한국 중국 정도가 아닌가. 유럽에 있는 거라든지 인도 무슨 미탈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데들은 지금 어차피 부분적으로 해젠 내지만 그렇다고 공장을 완벽하게 가동하지 못할 테니까 수요가 늘지는 않아도 일부 공장들이 폐쇄됐다면 포스코는 반사익을 보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가장 철강 쪽에서 문제가 되는 업체거든요. 중국이 생산도 가장 많이 하고 중국 가격에 여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있는 한 우리 업체들이 주도를 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수납매 일환일 수도 있어 보여요. 어쨌든 오늘은 그렇더군요. 이런 구경제 쪽의 주식이 그래도. 그리고 네이버 이런 것도 좀 빠지더군요. 조금 흔들렸죠. 아주 조금. 장중에 5% 빠졌다가 한 5분 있다가 보면 다시 보아까지 와요. 페이스북 이런 거 보니까 네이버 빠진다고 반가워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이버 카카오. 사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아서. 그래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기매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대기매수. 매수세가. 매수세가. 빠지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조금만 빠져도 그냥 다 들어와버리니까. 물론 그게 언제까지 그럴 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탄탄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언택 관련주들. 물론 수납매이지만 어쨌든 대기매수세가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네요. 박재경 차장하고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매일 이런 주제로 이런 분위기에서 박재경 차장 만나보기를 희망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탈탈 사람 than 학 Syателя 고맙습니다. 遊戲